시대 씨, 이거. 오멸살메, 오멸살메. 오멸살메, 오멸살메. 오, 못살메. 오, 못살메, 못살메, 못살메. 아, 오, 못살메. 아이고. 끝벌이로 가네요. 오, 자전거. 멋있다, 긴 색. 멋있네요. 야, 은실이 엄마야. 중화제 발라서 풀어주고 내일이라도 시간 나면 해주고 머리라도 시간 나면 해주고. 염색? 감고 염색까지는 얼마나 걸리겠어요? 30분 안 걸려. 아, 30분 안 걸린다잖아, 염색까지. 금방 하신다잖아요. 야, 잘 나왔다. 머리 딱 붙어있어. 진짜 잘 나온 거예요? 그럼요, 빡빡빡. 꼬불래 주지 다 했다. 아니요, 완전 뽀그린데. 우린 이래 뽀그리해가 안 돼. 길게 뽀그리해. 머리 팡 주고 염색 안 해도 됐는데 뭐 염색한다고. 아니요, 염색해야지. 다시 태어난 것 같아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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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잘하시네요, 머리. 저기 한번 봐봐야겠네요. 아, 이쁘 죽겠어. 하하하하. 아, 뭐지? 하하하하. 아니 그렇게 얘기해줄봅시다. 하하하하. 옛날에 내 두 바닥 머리 이만 천리 해봤다. 두 바닥. 처음엔 열 때, 이만 천리. 내가 강제로 끊기 했잖아요. 결혼식도 머물려고 머리를 끊어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 미나물에 가서 끊었어. 왜냐하면 손에, 대게 다 이게 땄거든. 거기에 손이 시럽다고 내가 이제. 아 다운가 더 싫어. 파마 시계 좀 닫고 그리 끊으라고. 그랬더니 말 잘 좀 돼. 물 끄고 갔다가 우리 아버지 내 쫓겨나가 버려. 자전거 탈 줄 아세요? 나 못 타. 못 타요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 이게 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군요. 자전거 좋아. 자네가 사주니까 좋지. 아니 그러니까 저 옛날 자전거는 이게 핸들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네 좀. 돈 없는데 그거 뭐하러 사줘. 네? 돈 없는데 뭐하러 사줘. 빚이 많이 있다는데 그거 뭐하러 사줘. 아니 그리고 이제는 자꾸 사돌라 하겠다. 자꾸 이제 뭐 싫다 해도 사주는데 자가용 사줘. 누구 사줘? 자가용 사줘. 그래요. 옳은 소리 아니지. 싫다 해도 자꾸 사라 하니까. 사주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 사도가 이랬지. 어짠 논이라 그랬지. 갈게요 그럼. 이게 또 그거 이걸라는가. 네 아니요. 데려가게. 데려가게. 네? 그럼 아버지 이거 우리 포리 안 돼요? 네. 맡아주시지 왜. 우리 포리 다 가요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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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는 거 안 된다 하지. 이거 뭐 억지로 갔다 해가지고 또 옳게 하지도 못하고. 자네 가족과 잘 키우면. 그래요. 그래요. 그래 그래 그래. 우리 서울 갔다가 또 다음에 또 오자.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바쁘단다. 짐장도 하고. 들어가가지고. 포리를 생각해 가져왔는데. 내가 박대를 해가지고 포리한테 미안하고. 남서방한테도 미안하고. 포리가 좀 섭섭한데요. 포리하긴 미안하고. 남서방한테도 미안하고. 내가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. 반대를 안 하고 오냐 오냐 이쁘다 하면 떠벗겨놓고 가면 어쩌나 내가 되게 강력하게 나가야 가져가든지 어떡하든지 하지.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. 가져간 게 보일 때는 안 됐더라고. 이거 이거 들을까 그러면. 아이고 아이고. 내가 들고 갈게 내가 들고. 그거 미흡관. 이거 내 들고 갈게. 다시 꺼났네. 포리야 잘 봐라. 아 어떡해 아버님. 잠깐만 더 항상 마 cardiovascular 형처럼. 네 가볼게요. 어 잘 가게. 어 잘 가게. 미안하네. 가서 포리 잘 치우게. 미안하다 내가 빡대를 해놔 가지고. 우지연 씨 저게 소환 차량이에요. 네 저거 다시 차량 입니다. 제가 사준다고. 네 컬러 잘 봐두세요 혹시라도. 아 어떡해. 못 살겠네. 못 살겠네. 못 살겠네. 못 살겠네. 못 살겠네. 못 살겠네. 때라. 못 살겠어. 못 살겠어. 아우. 내가 정말로 우리 앞에다가. 애들 있을 때는 어른이 취해줘야지. 어른이 취해줘야지. 못 살어 못 살다. 너 그러니까 아빠가. 여기 뜨거운 손 어디냐.